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래간만에 해보는 먹방이 있다며 아 그냥 갑자기 제육볶음이 먹고 싶다더니 어? 어 이거 바뀌었네 소스가 원래 부어져서 나왔거든요 이번엔 안에 들어가기 바뀌었네 마소스 어 김치찌개 김치찌개 사운드 제육붙고 제육붙고 어! 제육붙고 아 좋습니다 무말랭이 등등등 어? 됐나?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... 김치찌가 좀 단아진 것 같은데 약간 맵네요 음.. 무말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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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cces 무말랭 무말랭 고춧가루 너무 빨리 먹는 것 같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뭔가 2인분이에요 이렇게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느낌 이거 맛있다 내일도 잘 먹었대 나야될 다음 영상에 만나요 맛있게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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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깎은지 한 달 넘었는데 더 됐나?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? 아.. 이비스토는 캐슈가 더 낫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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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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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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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의 바삭 aqui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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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으흥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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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